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예비역 중사의 상의가 공상이냐 전상이냐를 놓고 보은처가 재심에 들어갑니다. 법조항대로라면 하중사는 경계근무 중 다친 것이어서 직무수행 중 상의인 공상에 해당되지만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이 부상의 원인이 된 만큼 전투의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의인 전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